여러분 안녕하세요 팽겹사 라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똥 치워주려고 청소도 하고 원래 먹던 거 꺼내고 새로운 거 넣어주려고 하는 중에 이 아쉽이가 너무 활발한 거예요 진짜 얘네는 잠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명주도 그러고 여기 아래 동양이도 그러고 가만히 앉아서 몽뜨리는 시간이거든요 다 몽뜨리는데 이 아재비 3마리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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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만 엄청 엄청 돌아다녀요 진짜 이 집이 너무 좁다고 느껴질 정도로 너 뭐해 갑자기? 이거는 이제 브로콜리 저번에 먹고서 브로콜리 대를 넣어줬는데 어? 먹는 건가? 먹진 않네요 어쨌든 너무 예쁜데 엄청 활발해요 진짜 호기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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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실시간 기린 보니까 아재비가 여기 밑에가 밑에만 거의 안정적으로 돼 있으면 이 윗부분은 거의 상관없이 쭉 늘어나고 이리저리 호이호이 뭐 휘리휘리 하는 것 같아요 아재비도 너무 신기하고 예쁜? 예쁜? 예쁜 개체입니다 너무 예쁘죠? 저런 모습을 진짜 하루종일 하고 있어요 쟤네 자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체리를 한번 먹어보라고 줬는데 먹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아침 상황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